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후보가 참여하는 2차 방송토련회가 9월 23일 날 열렸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의 공식 유튜브 전에는 오른손에 들어가게 되면 2차 토론에 대한 그런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란 것은 하태경에 대한 비난이 거의 폭발 수준입니다. 조작된 여론조사가 아니라 그냥 댓글에 담긴 민초들의 생생한 아웃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바로 그곳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견입니다. 특히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한 재산민심을 그야말로 리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해피님입니다. 하태경 아웃 인성이 아니구나 사람이 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론 태도가 그게 뭐냐 이야기입니다. 마고 소양님입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은 환교안뿐입니다. 다른 후보는 자기 사심만 가득합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하태경은 쌈딱입니다. 넌 누굴 가르쳐 왔냐. 아마도 이 억박지르듯이 다른 후보들을 그냥 이렇게 공격한 것이 사람들 눈에 굉장히 크게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최정호훈님입니다. 하태경 씨 제발 거울 보고 혼자 질의하고 노시기 바랍니다. 혼자 잘난 척 마시고. 하태경 씨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초딩이 대딩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것 같답니다. 당신이 최고 똑똑하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똑똑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토론회를 보는 제3장의 눈에서는 대단히 그만하고 오만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이 같은 평가를 합니다. 저도 토론회를 보면서 참 저 친구가 오만하구나. 그만하구나. 자만심이 그냥 머리 꼭대기까지 찼구나. 그런 부분인데 다른 사람들도 의견이 마찬가지인 거죠. 그걸 본 겁니다. 당신이 최고 똑똑하도 폼 잡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해피님입니다. 하태경 너나 잘하세요. 부정선거 정거물이 당신 눈에는 허상으로 보이나? 이렇게 물은 겁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와 함께 나무라듯이 앞으로 좀 잘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가 눈에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는 친구가 어떻게 부정선거에는 그렇게 없다고 그냥 빡빡 우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나가는 거죠. 한마디로. 뭔가 뒤에 뭔가 없으면 절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을 겁니다. 백미루 님입니다. 화태경은 원래 좌파 출신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보수당으로 들어와서 저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민주당으로 갈 것이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잘 어울리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가라 이야기. 성리의 브이 님입니다. 선관이 할 때 잘 보여야 대통령이 되는 나라. 바른 소리 하면 팽되고 마는 나라.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소위 후보 토론회장은 선관위에 누가 누가 잘 보이는가 누가 누가 아부를 잘하는가 누가 누가 선관위에 더 마음에 드는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선전하는 일종의 선전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라이프 추루 님입니다. 도장이 검정색이고 사전투표한 비례투표지가 한 투표지에 섞여 있으면 그 사전투표지 발급기 시간을 확인해서 QR코드로 확인 가능한데 그걸 쓰러 투표 발급기 시간 투표자 찾을 수 있는데 왜 그 단순한 것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나 정상투표지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설 인수 님은 하태경 이 사람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맞습니까 수준이 어마어마하네요. 이 사람 그냥 민주당으로 가야 할 듯 합니다. 이렇게 보는 시민들이 많은 거죠. 와이 소피 님입니다. 황교안 후보님 부정선거 꼭 밝혀내야 다음 선거가 있습니다. 유성민이나 하태경 부정선거 왜 난리치나 증거가 차고 넘친다. 찾아보지도 않았는지 건방지다. 영원히 그들은 아웃돼야 된다. 진짜 비겁한 친구들인 거죠. 사실과 진실의 눈을 감고 그야말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을 선거를 부정한 것이 지금 밝혀졌는데 그걸 덮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초글레이스 님입니다. 하태경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저자는 영원히 이 바닥에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제 하다하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대부분의 판결이 났다고 가짜 뉴스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나이스JH님은 같이 퇴출운동 벌립시다.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것 같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황온리님입니다. 바로 고발 들어간답니다. 아마도 국투본에서 고발할 예정이라고. 흡의사실 유포로.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냐. 586세대 정치인이라는 것이 자기 목표 달성에 도움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니까 거짓말이고 나발이고 그냥 목표 달성에 도움이 뭐 다 하는 거죠. 홍HY님입니다. 대법원을 믿는 놈은 하태경인 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법원을 신뢰하는 건 하태경이밖에 없는 겁니다. 황금성님입니다. 하태경이 요즘 유행하는 지 뭐뭐뭐 누구 편이여 더불어 소송에 맞는 것 같다. 10초 사회풍자TV님은 하하하하 하태경이 이정희 역할을 하고 있냐. 박근혜만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홍준표만 떨어뜨리려고 나온 사람이 바로 하태경입니다. 그래서 하태경이 아니라 하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3500개 정도에 그렇게 거의 하태경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토론해. 물론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른 사람 막 까고 그냥 억박주려고 했으니까. 리만수님. 하태경은 누구 떨어뜨리려고 나왔냐. 홍준표를 헐뜨끼만 해. 그냥 말에 떨어뜨리고 나왔다고. 깜냥도 안 되는 게 어디서 굴러먹다 와서 저렇게 야단법소를 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오만 방자한 것이 다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써니883님은 탈락자 명단 1번 하태경. 아무 빚은 없음. 사유로 부정선거는 금기시. 당신이 신이냐? 당신이 신이냐? 저런 이상한 투표지 이상한 선거인 명부가 나왔데도 난 몰라. 정상선거였어. 이게 말이 되냐고. 다음은 이 시몬 웨이님입니다. 썩어뻗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그대로 둔 채로 선거를 다시 치르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라도 특검하지 않으면 이거 다 꼭두가시 노름입니다. 정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투표하는 것이 쇼처럼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는 것이죠. 김두환 님입니다. 하태경은 본인 말만 옳다고 우기는데 문재인하고 뭐가 다르냐? 본인 말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비정답이란 논리는 독재주의에서나 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사유로 부정선거 부정행위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부정선거 말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부정행위 검수도 안 해보고 말 같지도 않은 여론에 휘둘려서 하지 말라. 선동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도청도 저 부정행위 검증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극자 문바들이나 반대하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왜 하태경하고 이준석이 그렇게 목숨 걸고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뭐 그거 그렇게 하면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고지연님입니다. 하태경은 뭘 믿고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말하는가? 당신은 무슨 근거로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말하는가? 왜 후보들에게 그렇게 당신이 부정선거 없다는 것을 다른 후보들에게 강요하지? 진짜 수상하다. 진짜 수상하다. 진짜 수상하다. 하태경이 수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태경이 수상하다고 보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그루 휴님입니다. 하태경은 대통령 후보를 떠나가지고 인성이 수준이 이하다. 이 사람 저 나이 먹도록 뭘 배우는지 모르겠다. 참 유치하게 이럴 때 없다. 저 사람 대통령 후보 자리에 있는 것조차 수치스럽다. 무조건 아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냉정한 겁니다. AK님은 하태경이 부정선거 대응에 대실망이다. 대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태경이 배추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본드 먹은 투표지, 포스티트 투표지, 자석 투표지, 신권 투표지, 여백 짝짝이 투표지, 잘려나간 투표지, 후보 이름, 컬러, 받침자 투표지, 수도 없이 많은 엉터리 빼박정거들을 어떠할 건데 하태경이 눈있냐 이 이야기죠. 대법인이 뭐라고 했었고 재검표를 왜 했는지도 모르는 짱구 같은 말을 하다니 국민들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발언을 하고 다니니 국민으로서는 당신을 개돼지 취급하겠다. 모르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이 이야기죠. 어쨌든 하태경 씨에 대한 반감이나 비난이나 반발이라는 것이 엄청난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토론회를 하는 자세나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저 친구 완전히 맛이 까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초창기에 만났던 하태경하고 지금 보면 저게 어떻게 얼굴에 그냥 오만, 거만, 교만이 그냥 척척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부정성 없다고 목숨 걸고 뛰는 하태경하고 이준석은 반드시 저가 볼 때는 단죄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부정성을 저지른 자 못지않게 은폐 부역한 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진실이 승리할 겁니다. 진실이.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